이 천대엽 씨는 대법관 가운데서 가장 젊은 척에 속하고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후보가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의 주심대법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세를 해가지고 신임 대법원장인 조희대 밑에서 2인자인 법원행정청처장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면 그냥 조재연이처럼 여러분들 퇴임할 때 훈장받고 대통령 함께 수고했다 이야기 듣고 나가는 자리고 선거부정을 깔아뭉개는데 여러분들 가장 주역이었던 천대엽과 같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법원 2인자로 출세를 하고 그게 나라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부정의의 그런 도간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박해과 탄압을 받고 불법적이고 여러분들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옳은 일을 하겠습니까 천대엽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보니까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하도 내가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재판지연 이다. 천대엽의 여러분들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무효소송을 판결하는데 여러분들 법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들 판결 내리게 된 그런 사건을 3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이렇게 사법부의 당면 과제가 재판지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지 기가 찬 겁니다. 취임사에서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한 인사원칙이 정립돼야 된다. 당면한 사법과제는 재판지연의 해소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가기보 국민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악취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 입에 서슴치하고 서울법대가 나라를 뭡니까 말아먹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서울법대는 누굽니까 그게 사법부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두 개 다 제가 다뤘을 겁니다.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인천연수홀에서 원고소송 기각하다. 투표제 촬영도 허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천대엽이. 인천광역시연수홀 재검표가 130건 정도의 원고 무효소송 제기됐을 때 사의로 총선했던 첫 번째 실시가 된 재검표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의 주심대법관이었지 않습니까 투표제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법원 촬영기사가 여러분들 잘 찍으니까 다음에 원하면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여러분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를 법원 촬영기사가 찍은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뭡니까 부정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사법부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대엽이 출시하다 법원 이의자 행정처장으로 여러분 이 조재연과 천대엽이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할 때 내린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학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것을 그 판결문에서 정당화했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시가 됐던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다 2020년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판결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판결문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정당화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제가 다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연수월 최종변론 생생한 방청기 천대엽 노골적으로 피고를 두둔하다 선관위를 두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대엽 조재현 똑바로 하라 대법관들 지시받는 대로 했다 권호영 원구척 가장 연장자 변호사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연수월 에서 이 배춘잎 사전투표자라고 비례대표 투표자하고 같이 나왔을 때 이걸 원구척 소송자들이 여러분들 사진을 요구했을 때 변조된 사진을 대법원에 여러분들 행정사무관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증거물들이 다 위변조되는 겁니다. 그야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법원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내가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 출신의 뭡니까 운 좋은 사내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똑바로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천대엽이가 뭘 했습니까 여기 제가 한번 기록을 남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검 표장에서 원구척 변호사들이 사진 촬영을 검지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여러분들 그 투표소에서 개표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촬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정말 망할 인간들인 겁니다. 이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망쳐지지 않고 가면 그건 기적이죠. 여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사진 촬영사가 증거사진을 다 찍으니까 안심하고 안 찍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원구척 변호사들한테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맞추고 난 다음에 법원 사진 촬영사가 찍은 모든 그런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미지 파일들은 이런 엉터리들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구척에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천대엽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대엽과 조재현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원구척 소송을 기각할 때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뭡니까 부정선거가 의심되지만 원구척이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구척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 범인 잡으라고 뭡니까 검찰이 있고 범인 잡으라고 경찰이 있는 건데 원구척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권도 없는데 범인을 잡아옵니까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관들의 수준인 겁니다. 나는 완전히 학을 뗐습니다. 이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머저리들이 대법관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대형 로펌들하고 짜고 뭡니까 대형 사건들은 다 돈 먹고 해가지고 이러면 재판거래 하겠죠 뭐 정간들 예우 다 해가지고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다 이러면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4.15 총선에 대부분 법원 사진 촬영을 찍었던 건 다 없을 겁니다. 다 없애버려가지고 떳떳하면 왜 없애냐 이야기죠. 의심은 되는데 범인을 잡아오면 원구척 성소 판결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조재연과 천대협의 판결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판결문 안에 또 뭐가 들어간 거 사전투표회가 당일투표회 후보별로 현장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4.15 총선 뿐만 아니라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계학의 여러분들 대들보 같은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한국의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인 거를 당당하게 뭡니까 판결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거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합리화시켜준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출시를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을 이대고 그렇게 하니 몇 년 지람들 또 있다가 나오면 정간도 예우해가지고 한 5, 60을 이렇게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 나라가 이런 나라를 이런 나라를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나라에 왜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어야 되냐 아주 제가 볼 때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뭐죠 어벙해가 뭡니까 항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남이 항의 해결해 주면 아니 미국이 해결해 주면 공박사가 해결해 주면 민경우가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세월 흘러가지고 다들 이제 악소리가 나면 그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주 야무지게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1960년도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던 거죠. 참 그래도 고맙게도 이 뉴대일 신문에 고문으로 계시는 류건일 전조선일보 주필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대만선거의 교훈을 류건일 주필이께서 선거 부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여러분들 쓴 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뉴대일 신문이 과거에 조선일보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건일 전주필께서 대만선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한국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글을 쓰셨는데 현장 투표 직후에 현장수계표를 즉시 실시한 것이 답이 다 한 거죠. 투표 즉시 현장수계표 4월 총선 대만처럼 투계표하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죠. 투표 즉시 현장수계표 4월 총선 대만처럼 투계표하라 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 조작 여지 일치에 없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전투표 문제 부재자 투표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아주 깔끔하게 글을 썼습니다. 대만선거 투표표 과정에 형려 어떤 마수의 한 부정선거로 있었다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투계표 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이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깨우친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만선거에서는 우선 사전투표제가 없고 부재자 투표가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 날 한 시간대 같은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해야 된다.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노다지로 여러분들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어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다 지금 뭐죠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찝찝하기만 한 사전투표제와 부재자 투표제 한국에서 굳이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두어서 그날의 정치를 연출하느라 쓸데없는 잔머리와 술수가 판찍이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재자 투표는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혹시 공명치 못한 치약점 집체적인 몰이 같은 게 작용한 구성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언론이니까 에둘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뭐 치약점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사전투표제를 만들어서 행랑식 투표함을 열고 4박 5일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다 쑤셔 넣는 일이 그냥 뭐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깨운하기만 한 대만의 개표방식 동영상을 통해 소개된 이번 대만 선거의 개표방식은 좋은 뜻에서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이것을 본 한국 시청자들은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제히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며 탄성을 찔렸을 법하다. 대만의 개표방식은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 적시 투표 종결 적시 현장 수개표 1만 7천 개 투표장이 곧 개표장 이다. 투표를 마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돈도 안 들고 부정도 없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망가져 버린 겁니다. 대만의 개표방식은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들 탁상 위 와르르 쏟아붙지 않는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 돌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장사자가 칠판 위에 발을 정자의 획을 하나하나 끄어간다. 개표 과정 그 어느 대목에서도 제3의 무엇이 몰래 개입할 구석이라고는 없다. 그 개입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천단 장비에 의한 것이든 말아. 아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투개표 개표 과정에 너무 많은 텀시와 기계와 변곡점과 지체가 있었다. 투표함을 이동한다. 지역 선관위 산하에서 4박 5일에 보관한다. 기다린다. 쏟아붓는다. 전자투표 불리기를 작동시킨다. 선관위의 문제점 등 국정은 조사도 그 취약성을 지적하지 않았던가. 4.15 총선 도입에 바로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사전투표제도 폐지. 손개표 시일은 투표소하고 개표소 현장개표 한표함법 꺼내기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하기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검지 선관위 적폐청산화 쟁취합시다. 류건일 주필께서 처음 쓴 아주 본격적인 이게 아마 대만 개표 현장을 다룬 영상물을 보시고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셨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망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직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고 비상대책은 그 잘생긴 비상대책이 뭡니까 동으로 서로 돌아다닙니다. 선거 부정하는데 지가 어떻게 이깁니까 100% 떨어지죠. 여러분 오늘 다음 가기 전에 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이 대만 개표 현장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잘못해가 소리가 났거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들으셔야겠는데 물론 다른 여름 제 영상물을 보시고 대만 개표 현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3분 정도면 되니까 이 대만 개표 현장을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면 댓글로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들린 영상을 꼭 실방송 시청자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들리면 바로 들린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influences 한 아파트 Inv rethink 한 아파트 sc Princi Şey 한 아파트 dä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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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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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선관위의 내부직원의 조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이 아니고 내부직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이나 청산이 없이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조작한 것을 좀 더 확연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고 도와주신 분이 이 조작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님하고 달리 또 제야에 계신 h님이 4.15 총선에 이 조작 분석 프로그램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은 2017년 대선부터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53개 선거구 3485개 읍면동 14330개의 투표소 대만은 17000개였죠. 3508개의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엉망칭창이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특표소를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저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시각적으로 일반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채웠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jih님께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이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 훔쳐 가지고 한쪽에서 더해 주는 겁니다. 100표를 훔쳐서 100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100표를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마이너스 100표 플러스 100표 하면 깜짝같이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공한 것은 제야에 계신 hme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공간투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작을 아주 많이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우편투표라고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자료는 오늘 새벽에 제야 h님이 제공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라는 후보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볼 겁니다. 이것이 정상투표 선거관리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차익값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도 오차범위인 3%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3개 사이로 총선 지역구 선거구에서 대부분 거의 전부 전부가 10%대 조작을 한 겁니다. 10%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 를 조작을 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10%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10%를 더하는 그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외지역인 것은 바로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일부 선거구에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여러분들 이 차익값이 45%로 작습니다. 그러나 호남권도 전부가 여러분 깨끗한 선거가 아니고 여수 목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주 덕진구 이런 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조작한 선거구가 몇 군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익값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면 잘 보이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전국 253개 선거구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라는 차익값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자료는 jah님이 공병호tv에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수분석입니다. 한 군데도 빠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들 분석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서 조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치더라도 전국에서 평균 12.2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표는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전국에서 마이너스 12.15%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14에서 15% 높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적게 훔쳤기 때문에 이 전국 평균값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실제로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게 되면 대략 14에서 15%가 될 겁니다. 그럼 15%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가 되면 30%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30%를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모든 수치가 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 겁니다. 그리고 전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역구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각 선거구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대략 이름 일치합니다. 그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만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4.15 총선을 비롯한 과거의 9번의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형입니다. 이런 범죄를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짓게 된 진짜 후보별 득표율을 여기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공개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수사도 받을 수가 없고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정성을 밝힐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그 일에 여러분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이번에 행정처장이 됐던 천대엽과 훈장받고 나갔어 여러분들 대륙 아주범인의 파트너로 간 조재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대법관들이 부정성을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메인 dv로 여러분들 넘긴 자료가 바로 이렇게 보시는 이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밑에 수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가 다 서울 13.76 부산 15.15 대구 13.76 전부 다 여러분 10%대를 넘고 광주만 3.39%죠 전북만 6.54%죠 전남 7.12%처럼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전남은 전체 선거구를 다 조작한 것이 아니고 일부 선거구만 조작을 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나는 것이 목포시 여수시갑을 이런 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전주시 덕진구 이런 데 조작을 한 겁니다. 왜 그 항공사 오나였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왔던 데는 다 조작을 해 준 거죠. 그래서 호남을 제외하고 비호남권에서는 13.08%네요.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13.08% 국힘당은 마이너스 12.82%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게 되면 약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26%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여기 밑에는 최대치하고 여러분 최소치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여러분 자세히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생생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예술품입니다. 예술. 이거는 선거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선거구마다 253개의 선거구에서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치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거의 공산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을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드러낸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서울은 13.76 부산은 15.15 차이값의 평균치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블당에 대구는 13.76 인천은 10.99 광주는 3.39 대전은 14.50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보수책제가 강한 대구도 13.76%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경북은 15.50%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우편투표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선거를 도독질해온 겁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대통령께서 입을 꾹 다물고 그 입을 다물고 참는 것도 힘들 건데 뭐 2년 가까이 지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선거부정을 깔아뭉개는 세력들도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못지않게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처벌받아야 될 인간들인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으면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다음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4.15 총선 그래프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 가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선거부정을 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뒤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계나 결기나 정의감을 미뤄보게 되면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더더욱 대만의 여러분들 현장수계편장을 보면서 더 가슴이 여러분들 더 먹먹하고 가슴이 더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이렇게 jih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게 이 자료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또 잘라가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 밑에 도표를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그분이 모니터링 하시고 이게 참 잘 안 보이는 게 나이가 든 분들이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급히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서울 부산 대구의 차이값의 평균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통계학 교과서에 신뢰가 될 정도로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 득표수조자의 가장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추역은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히 4.15 총선은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건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본부장.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나온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권력을 50년 100년을 향유할 그런 구상을 거의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 충북 뒤에 충남 이런 지역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남 충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호남권은 5.85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비호남권은 13.08 호남권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26%입니다. 국힘당의 13% 훔치고 그다음에 더불당의 이름 13% 돼지니까 26%입니다. 관외 사전에 참가한 사람의 26%만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태한민국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이 발생했을 때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이만희 국회의원의 행안이 여러분들 예당적 간사니까 다섯 분이 방문했을 때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 머리 뒤통수에다 뭐라고 이런 선관위 직원들이 외쳤습니까 재 떨어버려 재 날려버려 재 날려버려 재 날려버려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를 날려버리라는 그런 선관위 직원이 국회의원들 뒤통수에 대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베테랑으로 이렇게 현장에 직접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오신 분이 완전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클릭만 눌러면 뭡니까 그냥 그 지역에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도독질들을 해 가지고 나라를 훔친 겁니다. 나라를. 나라를. 여러분들 내친 김에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것도 한 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관외 사전 투표가 아니고 그냥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어제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여기에 한 부분이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국 253개의 사전 투표 득표라고 당일 투표 득표를 여러분들 구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값이 9.79를 더하기 더블당 차이값 평균치 미래통합당 차이값 평균치 9.30% 얼추 20%를 훔친 거네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0% 이 그래프를 좀 더 확신히 보시려면 광주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구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쿡 찍어서 목포시 여수시 갑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선거는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여러분들 낙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아 H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은 선관이 사람들이 한 이 도덕질을 선거 사기질을 여러분들 253개 선거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구 밑에 3485개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선거구 밑에 3485개의 동읍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되는 자료의 여러분 최종 자료는 이겁니다. 3485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253개 선거구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봤는데 지금은 제아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485개의 읍면동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쳐왔는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데이터가 통과되는 순간 모두 다 100표가 150표 200표가 300표 300표가 여러분 600표 이렇게 바뀌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만 그 힘을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인쇄도장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을 결사적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이번 주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무슨 안을 이름 갖고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은 김용빈이 하고 싶어도 선관위 여러분들 그 노예한 수뇌부들이 김용빈이를 얼굴마담을 삼아가지고 개인 도장을 못 찍게 할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을 수가 있으면 그때 이런 위조투표제 제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 이런 제조가 불가능해지면 마음껏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제공하신 h님이 제공하신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읍면동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250개 선거구를 여러분 분석하는 작업이 여기 되어 있고 읍면동 작업은 여러분들 또 별도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뭐죠? 예 최소 단위입니다. 가장 마이크로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3485개의 읍면동까지. 그러니까 읍면동을 여러분 켜면 그냥 뭐죠? 그래서 무슨 종로구에 청운 효자동 삼청동 종로 5가 6가 이 동 단위의 모든 범위가 투표소에서 조작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 자료입니다. 전국의 3485개의 읍면동의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전수분석 결과입니다. 전국을 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쫙 그려집니다. 이거는 거의 예술품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물감을 칠해 가지고 딱 절반으로 접으면 나온 데칼코마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국의 평균값은 8.90% 더블당 국힘은 마이너스 8.79%입니다. 이게 이런 뭘 뜻하는 겁니까? 얼추 호남을 다 포함해 가지고 9% 플러스 마이너스 9%입니다. 2.9.18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누가 대한민국 선거 갈리비아 내가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만져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광주를 제외한 서울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2170개에서 더블당이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더블당이 모두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0.5. 0.5에 2170성인 겁니다. 0.5를 2170개 여러분 곱한 확률인 겁니다.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주를 제외한 서울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값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값 2분의 1의 2170성 곱하기 2분의 1의 2170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고 이 선거가 50억 클럽으로서 이름을 날렸고 이재명 관련된 판결에 재판 거래에 여러분들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이 위원장이었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으로 있던 선거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제야 H님이 이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으로 특별한 교육 배경이 없는 분들도 다 저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국 3485개 읍면동의 이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제외한 서울에서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값의 기현상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서울 충남 2265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값의 여러분들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서울의 읍면동 숫자가 나오네요. 2분의 1의 424승 2분의 1의 205승 2분의 1의 139승 2분의 1의 154승 2분의 1의 95승 2분의 1의 56승 이런 미친 결과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채운 겁니다. 이런 사기를 부정선거 세력들이 해왔고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몰고 갑니다. 조갑전 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음모론을 할 겁니다. 눈이 까막눈인지. 모든 데를 여러분 서울에 전부 뭡니까 차이값이 다 더블당이 플러스 424개 지역이. 부산에 여러분들 205개가 다 플러스입니다. 대구가 139개 학률적으로 2분의 1의 139승 인천이 2분의 1의 154승 대전이 여러분들 2분의 1의 79승 울산이 2분의 1의 56승 세종이 2분의 1의 19승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할 계획을 거의 완성 단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거의 적화가 되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엉터리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잘라 가지고 충남까지 보고 충남 이후를 한 번 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충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남까지입니다. 크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시고 서울에는 423개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부산은 205개 대구는 139개 인천은 154개 모두에서 더블당이 다 여러분들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충남 이후에 여러분들 다음 지역을 떼어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북 전남 여기는 또 마이너스 값이 좀 있죠 경북 경남 제주 경북은 332개 경남은 305개 제주는 44개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거침없이 정언을 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에서 이런 가장 차익값이 높은 지역이 31.90% 경기 파주월 진동면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차익값이 낮은 데가 전남보승노동면입니다. 경기 파주월 진동면이 전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31.99%라는 이야기는 거의 32% 플러스 32% 한 31%로 여러분들 가정을 하게 되면 100장당 62장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62장을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경기 파주월 진동면을 보시게 되면 경기 파주월 진동면은 4.15 총선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수보다 투표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때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 2022년 6월 6일 수십 개 선거구의 투표수가 유권자 수를 넘어서다 유령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이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입니다. 이게 가세연이 그때 발표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됐던 겁니다. 2020년 4월 인구가 159명이고 2020년 5월 인구가 157명인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투표지체 주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181명이 나온 겁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분들 이 지역이 진동면이 DMZ 여러분들 남방 한계선 넘어선 같은 지역이 철흥근 근북명에서도 있었죠. 사람 숫자보다도 투표수가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진동면이 가장 많은 수치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이 선거 부정이 건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이런 대열에 jah님께서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자료를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선거구 253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인 차이집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3485개의 읍면동을 가지고 이런 차이집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약간의 이름들 이 크기는 차이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관 도장 지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가능하면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번 주 안에 거의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국힘이 선관위 이루하여금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전봉민 의원의 페이스북 같은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업소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호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안 되면 4월 10일 총선은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결론은 더블당이 200석을 넘었을 것이고 국힘은 대피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막아낼 수 있으면 개인 투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으면 국민의 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가장 중심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3,508개의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엉망진창입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어제 다루지 않았던 것 다른 투표소에서 동일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 특별시 노원구의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이미지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구 하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3,508개 선관위가 공개한 우리가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3,508개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노원구 공능 투표관리소 도장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뭡니까 이미지 도장도 마음대로 만들고 이미지 도장도 포토샵 같은 마음대로 벤조를 해가지고 3,508개가 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이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특별시 노원구 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가 비사되지만 또 다른 데가 나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보덕동 하고 양남면이 이런 그러니까 어느 투표 손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름하고 그다음에 직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함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걸 다 뭐죠 이런 엉터리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다른 투표소에서 또 동일한 투표관리관 도장 대구 광역이 동구하고 경상북도 경상시가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선거를 그냥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들을 다 뭐죠 그냥 위조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어디 있었는지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양동면하고 도산면하고 뭐죠 장문석이가 어떻게 같은 선거를 양동면에도 투표 사전투표 관리관을 하고 안동시의 도산면에도 관리관을 합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 박주연 변호사 남긴 글을 보면 위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사전투표소 관리를 맡았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엉터리 투표 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그냥 서버에 올려놓으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뭡니까 변조도 하고 별짓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김오성님처럼 이미지 파일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구나. 이미지 파일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잘라서 쓰기도 하고 별짓을 뭡니까 위 변조를 다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김오성이 도장이 찍혀나 뭡니까 김성호 도장이 있잖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투표지 이미지를 끌어다가 뭐죠 그냥 온 그냥 개수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 인주가 다 색깔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납품을 받을 때 구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재질 같은 걸 다 요구를 할 거니까 이거는 익숙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모두가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투표관리관 도장들 단풍이라고 이러면 조소를 하죠. 이것은 커피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쿠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을이라 단풍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색깔이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길 7동 7동 1동 2동 3동 아주 진한 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토샵으로 오려붙인 도장들도 많이 발견된 겁니다. 3508개 가운데 656번째 대구광역시 동구를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장은 어떻게 씁니까 동자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투표지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도장이 다 잘려나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포토샵으로 여기 잘라나간 흔적이죠. 잘랐죠. 잘랐습니다. 잘라 사각형으로 딱 자른 겁니다. 잘라가 이것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뭡니까 위조트 표지를 만든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 주장입니다. 포토샵으로 오려 붙인 도장들 상하 좌우 도장 이미지가 잘립니다. 상하 좌우로 도장이 잘려 있습니다.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도장 이미지를 갖다 붙인 정거입니다. 1대1 스쿠베아 사이즈로 편집할 때 사이즈 조절에 실패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이걸 갖다 붙인 겁니다.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3,508개는 도장 이미지를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이름 오그노 대표가 공개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도 다운로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선관위 사람들이 투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위변조해가지고 마음대로 썼는지 그런 부분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투개표 제도 개선안에 이렇게 가장 언론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면 수개표가 결국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이미 계획한 후보별 득표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준비된 위조투표지를 행랑식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새는 것이 전면 수개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대만식은 진짜 손개표인 거죠. 수개표지만 선관위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은 모르겠고 그냥 새는 것은 새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름 적어가지고 선관위가 말하는 전면 수개표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 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선거관리비원회가 가짜 투표지를 셀 의도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12월 27일 날 선관위 발표 전면 수개표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분이 말씀합니다. 제야 제이님이 여러분들 아주 긴 거를 보내주신다 요약을 했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시한 수개표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의 도구로 밝혀진 인쇄 날인을 이용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든 가짜 사전투표제 일명 위조 사전투표제에 수개표를 수개표를 실시해도 가짜를 구별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주는 요식형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꼭 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된 재건표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지역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을 대법원의 이름들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가짜표를 한 장씩 샌 겁니다. 재건표라는 것이 꼭 같은 일을 전국에 다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사인 자기 개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변경해야 됩니다. 위조 투표지 새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수개표라는 것이 뭐냐 위조 투표지를 새겠다는 겁니다. 제이야 제이님과 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이 위한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된 위조 투표지를 행랑식에 쑤셔 넣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개표소에 들고 와 가지고 개암시켜 가지고 투표지 물리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수개표 한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선거에서 조작은 지금까지 두 가지 유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고 거의 일치한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에서의 조작은 온라인 전산 득표일 조작과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온라인 전산 득표일 조작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전자 개표 시스템 개수기 등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주로 수치를 조작하는 절차와 결과를 가리킵니다. 뒤에 거신 후자의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은 계획된 온라인 득표일 조작에 맞추어서 위조 사전 투표지를 제조하고 이것을 표 바꾸치기에 넣은 다음 이 가짜 사전 투표함을 개표장에 반입하는 절차와 결과를 가리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착하게 일치한 내용을 제이아 제이님이 체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이아 제이님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 통과를 해가지고 사전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들고 와가지고 개암하고 전자투표 분류기 돌리고 그 다음 수개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인쇄 날인이란 무엇인가 사인과 청인이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서는 사전 투표지의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인을 찍으라는 사인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 투표 관리관은 날인 안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 사인으로 사전 투표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쇄 날인으로 다 탈바꿈 시켜가지고 지금까지는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계속해서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부정선거 다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삼키는데 선간 인간들이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은 지금 결사적일 겁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뭡니까 국힘당의 특별위원회 이런들 위원들 속여가지고 그냥 이번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88조 사망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규칙 입니다. 모법은 158조 사망은 여러분들 상위 규정이고 합의를 선관위가 바꿔버린 겁니다. 인쇄 날인으로 모든 상위법이 여러분들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해서 선관위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제83조 행항의 관리규칙 관리규칙 저거가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 날인을 한 겁니다. 사인 날인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쇄하고 날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쇄는 찍어내는 것이고 날인은 찍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란 용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인쇄 날인이란 용원과 있을 수가 없는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 겁니다. 인쇄는 여러분들 대량으로 찍는 것이고 날인은 한 장 한 장 찍는 겁니다. 여기서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의 이미지를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시스템에 서버에 실어놓고 사전투표지 발급기와 사전투표지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 사인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인투표지에 날인이란에 이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쇄를 하는 거죠. 본인이 찍는 게 아닌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을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 불러가지고 뭡니까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수 안에서 할 수 있고 투표수 밖에서도 서버는 항상 있으니까 뭘 말하는지는 불러다가 수백장 수천장을 찍을 수 인쇄 날인의 원래 대상은 사전투표 관리관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사인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 청인 뭐뭐뭐 선거구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미지를 오용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름을 그냥 빼버리고 어느 선거구 사전투표 관리관에 청인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지에 자기의 도장으로 직접 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에 올려놓은 청인의 이미지를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불러와서 날인하여 투표지를 발급해 주는 간접 날인 방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84조 사망에 의한 인쇄 날인은 오프라인 실물투표지 조작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투표 관리관의 청인의 이미지를 훔쳐와서 투표지에 날인하고 이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서 표 바꾸치가 되어 가짜 사전투표 계표장이 반입되면 수개표를 실시해도 투표지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변에 제시하는 수개표는 가짜 사전투표지를 진짜로 둔갑시켜주는 요식행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부의 관리규칙을 벤조해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것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하는 것은 인쇄하는 것이고 날인하는 것은 날인하는 것이죠. 날인은 직접 찍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지금 아킬레스 건이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쇄 날인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캐나다의 여러분들 젊은 날에 회계사를 지내셨던 이경복 선생님이 이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새벽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쇄면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라는 거죠. 이런 엉터리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부정성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인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경복 선생님은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쇄 날인이 무슨 뜻인가 어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경복 국제 국국경대 대변인입니다. 선거란 것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란 국민 각자가 투표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이 있고 투표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 3대 요건을 현저하게 결의한 선거는 선거 무결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 명부가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입니다. 소위 전자식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의존하고 있다. 통합 선거인 명부이지 실은 전자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에 없는 명부이다. 선거인이 유효한 선거인지 즉 투표할 자격에서 등록을 필요한 사람이 여부를 참관인이 감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대만 선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선거의 원칙을 내색이게 되는 거죠. 투표자들은 선거의 전 과정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투표의 모든 과정은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이 사전투표를 해야 됐는지를 유관으로 체크할 수 있는 통합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물리적으로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제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믄 때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158조 사망에 반하여 소위 인쇄 날인으로 기가름함으로써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인쇄 날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엉터리 용어를 관리 규칙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선관위가 마음껏 부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굳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이치가 너무도 맹백하고 상식적이다.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함이다. 인쇄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원론적이지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는 이경복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하여 도장을 찍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쇄라는 것은 인쇄라는 것은 대량 복제하여 유포하기 위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는 일이고 사람이 그의 책임과 권위를 증명하여 도장을 찍는 날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인쇄라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대단히 수동적인 행위다. 인쇄와 날인이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라는 요구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관리규칙에 집어넣은 회계망칙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도보와 운전을 한테 묶어서 도보 운전이라 한들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지 한테 묶는다고 묶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회가 환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가지고 언어가 무너질 때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을 찍으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 158조 3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상위법 우선시장의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도저히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 인간들이 사전투표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온 겁니다. 도보 운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이란 말이 안 돼. 날인은 손으로 인주를 쌓여서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쇄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고. 참 기가 찬 일이죠. 중앙선거관리관의 회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 날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신나간 놈들이죠. 그래서 대법관들이 욕을 쳐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규정에 애매하여 위법 여부를 가리는데 일반인들과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하는 바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도장을 인쇄 날인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의문학자들에게 한 번 물어봐야겠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내가 빠가인지 저들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빠가인지래. 너무나 여러분들 참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썩었으면 대법관들이 모법을 위반한 관리규칙을 그렇게 뭐죠? 성인을 해 줄 수 있냐 이야기. 조재현, 천대엽, 김상한, 이동헌, 민유숙, 김선수 다 이런 인간들.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 오명에 남지 않으면 나라가 다음에 망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이제 남은 것이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고 긴 세월 다 이런 보내고 이제 선거가 한 80여일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초 정도가 2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을 관철 못하면 4월 10일 총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무자비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9개월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3년 9개월째 여러분들 한 인간이 특정 문제를 계속해서 다룬다는 이야기는 거의 도사반렬에 들어간다 해도 이런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만들 수가 있으면 그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상상불허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딱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세금으로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밝힌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뭐죠 선거 부정의 실태를 그냥 더 이상 뭐죠 추적할 수 없을 정도는 뭡니까 다 밝혔는데도 그거를 못 막아내는 그런 대통령 그런 여러분들 여당 그런 국민들 같으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알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사전투표 폐지를 할 수가 없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막지 못하도록 해서 가능한 전산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데 지금 국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위위원 맹단들이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밀리면 그걸로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좀 두텁지만 김동주 박사가 쓴 아주 역작입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사에 대해서 통사를 쓰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대개 이제 서구학자들이 쓴 세계사 책들을 대부분 읽지 않습니까 특히 이 책은 이제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 역사를 조명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 선거부정 해부 시리즈 이 책은 여러분께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수요일 다시 무렵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